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유명한 보금 전도자 TL 오수분이 네덜란드의 남부 도시인 헤이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장소는 마리벨드라는 큰 야외 광장이었는데 밤마다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던 한 호텔 주인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회에 참석한 바로 그날 밤 오수분은 소박하고 간단한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설교를 마칠 때쯤 오수분은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대중들에게 통성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호텔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군중들이 미친 것이 아닐까? 이들 모두는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짓인가? 그러다가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설교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나도 따라해보자.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운 느낌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도망쳐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무엇에 묶여있는 것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말없이 그를 계속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눈으로 자신이 전해지었던 모든 죄와 전에 발설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말들과 욕설들을 깨뜨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전생의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펼쳐져 지나가는 것 같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나간 악한 생활로 인해 그리스도 앞에서 심한 수치심과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 눈이 터질 정도로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는 동정심으로 가득 찬 사랑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가 사안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쁨과 위로가 그의 마음속으로 물밑듯이 들어왔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고 그는 기쁨에 흐느껴 울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천국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는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 강간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눈물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TL 오수본 집회에 있었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